앵컬 스토리에 제 심장이 멎을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아 그랬어요?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기억력이 좋으셔가지고 한 200순 껐다 오시겠네요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장당 폼을 드셔서 그런가 머리도 꺼먹고 아주 좋은 내복이 되었고요. 자 이번에는 제가 아직까지 선보이지 못한 노래인데 이번에 새로 한번 처음 만들어봤습니다. 제목이 좀 재미있습니다. 좀 이상한 노래만 부른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만들어놓은지는 좀 됐어요. 근데 지금 처음 해보는 겁니다. 뻥이었잖아요. 제목이 뻥이었잖아요. 자 음악 주세요. 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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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이었잖아요. 그 처음엔 뻥이었잖아요. 봉요마마처럼, 왕리바마처럼 모시고 산다 하거니 뻥이었잖아요, 뻥이었잖아요. 두 손에 눈 안 펼치고 도우는 yea 어두운 거 맞아 너 어두운 거 맞아 두 손을 굳은 자기야 내 심엔 점심 돌려줘 내 인생 되돌려줘 한 방탄은 다라면 그것도 멍이었잖아 꽃바위같은 발끝을 실어 수두룩진 얼굴도 신어 수고하고 혼나고 섹시하게 살고 싶어 여보야 진짜 그 날에 세월에 나도 속았어 예전 당신이 정신을 감아 영아 속 주인공처럼 알콩알콩 살고 싶었어 아 좋아요 귀여운 하숨까만 조금만 기다려줘 대마산 감당하게 국가만 채워줄 거야 한 모습 보면 진짜 뿐인 이 모습 보면 진짜 뿐인 수두룩진하고 섹시하게 만들어줄게 여보야 진짜 고마워 세월을 기다려줘서 예전 당신이 머릿속 주인공처럼 알콩알콩알콩 나 할 거야 알콩알콩알콩 나 할 거야 나 할 거야 나 할 거야 수고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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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어